예 분석하기도 괜찮죠 레고온같은 경우는 다 나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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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해야되겠다 포기하고 3등 해야되겠네요 포기보다 천일선이 더 빠른건데 The car ahead is 3 seconds up on you The car ahead is 3 Vul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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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엄청 안전하게 달렸으니까. 마지막에 진짜 안전하게 달렸어요. 페널티. 난 두개였구나. 20초 멀어졌겠지? 아 지켰다 지켰다. 알았어 3등.